아, 커피 마시고 싶다. 다들 커피 마실래요? 내가 가서 커피 먹을게. 그래, 그래. 내가 갔다 올게. 진승씨, 왜 그래요? 너무 이상하다. 죄송해서 어떡하죠?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은데. 괜찮아요. 천천히 하세요. 네. 이거 하나 드세요. 아니야, 괜찮아요. 좀 더 뽑아야 되는데, 미안해서. 아니에요, 괜찮아요. 아니, 받으세요. 아, 괜찮아요. 받으세요, 괜찮아요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. 이재분 뭐야! 네? 지금 이 아가씨한테 뭐라고 했어. 진석 씨, 왜 이래요? 현민씨. 이 사람이 지금 현민씨한테 뭐라고 한 거예요? 왜 그래요? 내가 잘못했다는 거예요? 진석 씨, 왜 자꾸 삐딱한 사람처럼 행동하고 그래요? 뭐라고요? 내가 삐딱하다고요? 아, 내가 두 사람 방해한 거구나. 눈치 없이 끼어들었다 이거죠? 현미 씨! 현미 씨, 말 좀 해요. 정말 나한테 왜 이래요? 왜 소리를 질러요? 이게 지금 소리 지를 일이에요? 진석 씨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요? 왜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해요? 내가요? 내가, 내가 힘들게 한다고요? 현미 씨야말로 행동을 똑바로 했어야죠. 자기 여자한테 추근대는데 좋아할 남자가 어딨어요? 자기 여자라고요? 내가 왜 진석 씨 여자예요? 내가 어젯밤에 술집 못 찾아서 다른 데서 잔 거. 그래서 진석 씨 걱정하게 한 거. 그건 잘못했어요. 그래서 미안하다고 했잖아요. 사과했잖아요. 근데 왜 이렇게, 왜 이렇게 살려면 힘들게 해요? 아니, 두 사람 무슨 일이에요? 현미야, 너 왜 그래? 미안해, 미숙아. 미안해, 홍준 씨. 난 알아서 대전에 갈 테니까, 알아서 가세요. 미안해. 미안해. 아, 미안해. 아, 미안해. 하... 휴우... 낭자! 야, 거울이야. 인연은 인연인가 보. 너 오늘 좀 이상한 거 알아? 너답지 않게 왜 이래? 현진 씨! 없어요, 없어. 화장실에도 없어. 그럼 어디 갔단 말이야? 진짜로 혼자서 대전 가버린 건가? 진석 씨! 저기요. 고맙단 말 안 해요? 고마워요. 말로만? 네? 이제 좀 웃어요. 좋잖아요. 좋잖아요. 현진 씨! 현진 씨! 현진 씨! 그럼, 이따 먼저 가볼게요. 현진 씨! 현진 씨! 현진 씨! 현진 씨! 현진 씨!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그쪽 길은 안 돼요. 그쪽은 길이 한 번에서 더 못 가요. 걱정해 주신 건 고맙지만, 전 괜찮아요. 현미 씨. 이름 현미 씨 맞죠? 이제 해 떨어져서 더 가지도 못해요. 저 산누머를 가려면 여기 산장에서 자고 가야 되는데 그럴 생각은 아니잖아요. 이제라도 돌아가요. 아니면 남자친구한테 데리러 오라고 하든가. 산장이 어딨는데요?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담요가 이거 하나밖에 없다고 하네요. 아무래도 같이 덮어야겠다. 네? 농담이에요. 전 친방 있어요. 잘 자요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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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그 분 남자친구 맞죠? 실은 친구들이 그 사람하고 저 잘되게 해주려고 여기 온 거였어요. 근데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. 정말 좋은 사람인데. 어? 혹시 나 때문이에요? 그 아침에 나 본 것 때문에? 맞구나. 이 일을 어쩌나. 되게 미안해지네. 아니에요. 저 때문이에요. 제가 원래.